매일 아침 책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워렌 버핏의 투자원칙 마키노유지음 신동기 옮김 시야에서 펴낸 책입니다. 차례 프로로그 주주들의 성지술래 1. 투자가의 떡잎으로 태어나다 2. 버핏의 파트너십 시대 3. 아무도 주목하지 못하는 가치 4. 미국 자본주의의 핵 월스트리트 5. 디즈니 제국을 지원하다 6. 투자은행 살로먼을 구제하다 7. 시티그룹 탄생의 그늘에서 8. 다우존스를 흔들다 9. 좋아하는 곳에 투자한다 10. 가치 창조자가 되자 11. 부창조의 거인 고이쥬데타 12. 코카콜라 그 영광과 좌절의 순간 13. 그는 멈추지 않는다 에필로그 누구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차례는 이렇게 되어 있구요 글을 쓰면서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워렌 버핏을 처음 알게 된 것은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에 걸쳐 뉴운게이자의 신문사에서 기자로 일할 때였다 마침 도쿄 증권거래소 기자단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증권업계 특히 외국 자본계열의 증권회사를 취재하는 데 힘을 쏟고 있었다 일본 버블경제 시기에 외국 자본계열의 증권회사들이 규제 완화에 순풍을 타고 도쿄에서 급속도로 세력을 뻗치고 있었다 특히 월스트리트의 황제로 불리던 살로먼 브러더스는 순풍의 돋단 듯한 기세로 다가왔다 도쿄에 주재하고 있던 데링 모건을 몇 번인가 취재한 적도 있다 그런 만큼 국채 부정입차 사건으로 살로먼이 엄청난 혼란에 빠져있을 때 나는 개인적인 흥미를 갖고 상황을 지켜보았다 모건이 살로먼 본사 업무 책임자로 박탈된 것도 놀라운 일이었지만 버핏이 혜성처럼 나타나 회장 겸 최고 경영자로 취임한 사실도 무척 놀라운 일이었다 투자가인 그가 도대체 어떻게 월스트리트의 황제 최고 경영자로 영입된 것인가 나는 점점 더 흥미로워졌다 다음으로 버핏을 주목하게 된 것은 1995년 7위 지국장을 지낼 때였다 스위스와 미국은 별다른 관계가 없지만 당시 스위스를 위시한 위럽 각국에서도 행동하는 주주가 서서히 등장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거대 미디어 기업인 ABC 캐피털시티가 거대 오락 기업인 월트 디즈니에 매수되고 더구나 배우 인물이 버핏이라는 뉴스를 듣게 되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나는 버핏은 엄청나게 영향력 있는 인물일 것이다 하는 정도로만 생각하며 남의 일로 여겼다 그런데 1996년 봄 그것은 남의 일이 아니었다 나는 뉴욕에서 근무하게 되었고 게다가 월스트리트를 담당하게 되었다 그가 나의 취재 대상이 된 사실에 무척 흥분했었다 그리고 버핏이 어떤 인물인지 연구해 보기로 마음먹었고 결국 이 책을 쓰게 되었다 나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연차 주주총회에 1997년과 1998년 연이어 참가하여 6시간 넘는 버핏의 투자 철학 강연을 들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를 만나보기도 했다 나는 버핏에게 직접 편지를 써서 이 책의 출판 계획을 알려주었다 그리고 그에게 개별적으로 인터뷰를 하고 싶다는 제의를 했다 하지만 그가 언론과 개별적으로 인터뷰하는 일은 극히 드문 일일 뿐만 아니라 자신에 관한 책에 관련해서 인터뷰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대답은 예상한 대로 노였다 그러나 그는 친절하게도 직접 편지를 써서 책의 출판을 알려주어서 고맙다는 뜻을 보내왔다 아쉽게도 버핏과 장시간 개별적으로 인터뷰할 수는 없었지만 버핏을 직접 알고 있는 사람들과 인터뷰한 것이 많은 참고가 되었다 버핏에게 선발되어 살로몬 회장에 취임했던 데링 모건 트래블러스 그룹 최고 경영자에서 시티그룹 최고 경영자로 자리를 옮긴 샌퍼트웨이 코카콜라 최고 경영자 더글러스 아이베스터 질레트 최고 경영자 마이크 홀리 등과 인터뷰하였다 모건은 이 책을 위해서 특별히 시간을 내주었고 버핏의 성격에 대해 장시간에 걸쳐 이야기해 주었다 물론 일상의 취재활동을 통해 다수의 기업 경영자, 투자은행가, 연금기금 간부, 펀드매니저, 증권분석가, 변호사, 학자들과 인터뷰한 자료도 많이 활용했다 그것들은 미국의 증권시장을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되었다 이 책은 버핏 개인보다도 버핏형 기업을 주제로 쓰여졌다 버핏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주식회사 미국이 어떻게 변화하고 부활하여 왔는가를 부각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이 책을 쓰면서 많은 자료의 도움을 받았다 그 중 가장 도움이 된 자료는 버핏이 매년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주들에게 보낸 연차 보고서에서 쓴 회장의 편지이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주가 되지 않으면 볼 수 없었지만 지금은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회장의 편지야말로 워렌 버핏의 인생, 투자 철학, 가치관 등 모든 것이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저는 돈을 벌기 위해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일이 즐겁기 때문에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가 하고 묻는다면 답은 단연코 주주들을 위해서입니다 가능하나 많은 주주들과 직접 만나는 일은 매우 즐겁습니다 주주총회, 그 축제의 현장 1998년 5월 초, 최고급 스테이크로 유명한 미국 네브레스카 주 오마하 여느 때 같으면 조용하고 목가적인 분위기였을 이 작은 도시가 갑자기 시끌벅적한 국제 도시의 모습을 띄기 시작했다 오마하의 본사를 두고 있는 직원 12명의 투사회사 버크셔 해설화의 주주총회에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수십 개국에서 1만 1천명의 주주들이 참가했던 것이다 전에 비하면 40%, 5년 전에 비하면 5배 증가한 인원이었다 같은 해 컴퓨터 업계의 거인 IBM이 개최한 주주총회도 성앙리에 열렸다고 하지만 모인 주주는 500명이 채 되지 않았다 이런 축제와 같은 총회의 주최자는 오마하의 현인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버크셔 해설화의 회장 겸 최고경영자 워렌 버핏이었다 총회 개최일인 5월 4일 월요일 총회가 열릴 거대한 스타디움 아크샤벤 경기장은 주주들로 넘쳐났고 약간 구부정한 몸에 안경을 쓴 버핏이 부회장 찰스 먼거와 나란히 단상에 올라서자 그 모습이 벽에 설치된 몇 개의 대형 화면에 크게 비쳤다 명실상부와 미국 최대의 주주총회였다 버핏은 한 손에 그가 좋아하는 체리코크를 든 채 특유의 빠른 어조로 자신의 투자 철학과 투자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재미있게 설명했다 그는 10대 어린아이까지 포함된 주주들의 질문에 정중히 대답하면서 6시간에 걸친 마라톤 총회를 이끌어갔다 휴식시간이라고는 점심시간 30분밖에 없는 총회를 무리없이 치르는 것을 보니 그가 67세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다 더구나 변호사 출신인 먼거는 74세의 고령이었다 총회가 시작되기 전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주주들을 위한 작은 축제가 준비되어 있었다 우선 버핏은 토요일에 오마하의 야구장에 나타나서 그 지역의 마이너리그 팀인 오마하 로열스의 경기에서 시구를 했다 그는 오마하 로열스 구단의 주식 25%를 가지고 있는 오너이다 1991년 125만 달러를 투자하여 경영난에 빠진 로열스를 구한 것이다 그런 행동의 이유를 궁금해하는 주주나 기자들에게 그는 오마하 사람들은 자신들의 팀을 잃지 않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하며 로열스에 투자한 의의를 설명했다 축제는 총회 당일인 월요일 아침까지 계속되었다 버크셔 회사웨이는 주주들에게 보석점에서의 쇼핑, 스테이크하우스에서의 저녁 만찬, 데어리 퀸에서의 후식 등 많은 이벤트를 제공했다 월요일 아침에는 총회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대형 화면을 통해 워렌 버핏 부부가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겸 최고 경영자이자 그의 친구인 빌게이츠 부부와 함께 중국을 여행하면서 찍은 비디오를 상영하여 주주들을 즐겁게 해주었다 이날 특별히 경호원도 동반하지 않은 채 총회장에 나타난 버핏은 주주들이 말을 걸어올 때마다 웃는 얼굴로 화답해 주었다 단시간 내에 모든 것이 박수를 통해 이사천리로 끝나는 총회 별다른 내용이 없는 질의 응답이 오가거나 고함과 야유가 대부분인 보통의 주주총회와 비교해 본다면 버크셔에서 웨이의 주주총회는 매우 특별했다 버핏은 주주를 주로 여기고 자신은 종회 역할을 철저히 수행함으로써 주식회사를 기둥으로 하는 자본주의의 기본 이념을 충실히 실현하였다 1년 뒤인 1999년 5월에 열린 주주총회에도 총 1만 5천명 정도가 몰려들었다 이런 주주총회의 모습을 본 버크셔에서 웨이의 주주 중 한 사람은 이슬람 교도가 메카를 성지순례하듯 투자가는 오마을을 순례한다 하고 표현할 만큼 총회는 대성황을 이루었다 대부호, 인류 경영자, 그리고 천재적인 투자가 1달러를 원하 1200원의 환율로 계산한다면 버핏은 53조원의 이상의 개인자산을 갖고 있는 세계적인 대부호이다 부호 순위로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빌게이츠를 추월하여 1위에 오른 적도 있었다 그가 경영하는 버크셔에서 웨이는 포춘지가 해마다 발표하는 가장 존경받는 미국 10대 기업에 1998년과 1999년 2년 연속 선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1998년에는 대규모 재보험회사 제너럴 리를 매수함으로써 주주 자본의 규모로는 미국 최대의 기업으로 뛰어올랐다 투자가로서의 버핏을 살펴본다면 그는 1965년부터 35년에 걸친 세월 동안 꾸준히 연평균 24.7%의 수익률을 달성하여 S&P 500 지수 등 대표적인 주가지수보다 높은 성적을 보이고 있다 이 경우의 수익률은 투자 신탁의 수익률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것으로 버크셔에서 웨이가 갖고 있는 주당순 자산의 증감률을 측정한 것이다 워렌 버핏이 얼마나 높은 수익률을 올려왔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만약 버핏이 버크셔에서 웨이의 실질적인 오너가 된 1965년에 버크셔에서 웨이의 주식을 1만 달러어치 산 주주가 있다면 1998년 말에 그가 가질 수 있는 자산은 5,100만 달러이다 하지만 그 주주가 같은 시기에 1만 달러를 버크셔에서 웨이 주식을 사는 대신 S&P 500 주식에 투자했다면 1998년 말에 그가 소유할 수 있는 자산은 50만 달러가 채 되지 않는다 더구나 버크셔에서 웨이는 세금을 공제한 의이고 S&P 500 지수는 세금을 공제하기 전에 수치이므로 실질적인 차이는 더욱 크다 일반적으로 어떤 천재적인 펀드 매니저라도 연이어 주가지수보다 높은 성적을 거두기는 불가능하다 실제로 매년 예외 없이 S&P 500 종목의 수익률은 미국 투자 신탁의 수익률보다 높기 때문에 보통의 펀드 매니저가 몇 년 동안 계속해서 S&P 500 종목보다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면 그는 정말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시장의 효율화가 진행된 정보와 사회에서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투자 방법은 분산 투자라고 주장하는 경제학자들은 극단적인 집중 투자로도 안전 여유율을 확보하는 버핏의 실적은 합리적으로 선명할 수 없으며 사실상 연구 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라고 말한다 그것을 25년에 걸쳐 이룩한 버핏은 투자가로서 거의 절대적인 존경을 받고 있다 다시 말해 그는 세계적인 부호이자 인류 기업의 경영자인 동시에 국제적인 투자가로 유명한 조지 소로스보다 이름 높은 투자가이다 그런 만큼 버핏이 자기 회사의 주식을 대량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영예롭게 여기는 경영자들이 많다 미국 굴지의 오락, 미디어 그룹으로 미국 문화를 상징하는 월트 디즈니 회장 겸 최고 경영자인 마이클 아이지너도 거의 매년 오마아에 가서 버핏의 투자 철학을 주의 깊게 듣는다 버크셔에서 웨이의 주주로서가 아닌 버핏 주식의 이름이 올라있는 월트 디즈니의 대표로서 말이다 자신이 사주로 있는 유력 일간지 워싱턴포스트지의 워터게이트 사건을 폭로하도록 하여 결국 닉슨 정권을 붕괴하도록 만든 캐서린 그레이염도 1997년 버크셔 해설웨이의 주주총회에서 자신이 쓴 캐서린 그레이염 자서전의 저자 사인회를 열었다 워싱턴포스트사는 지난 25년 동안 버핏 주식의 이름이 올라있는 회사로 워싱턴포스트를 영원히 버핏 주식에 올려놓으려는 버핏을 최고 이사회의 중요 임원으로 대우하고 있다 그레이염은 버핏을 경영해 있어 소중한 조언자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가족끼리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누구나 아는 방법으로 투자한다 버크셔 해설웨이의 경영자인 버핏의 투자 철학은 간단 명료하다 오너인 주주를 파트너로 대우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의 투자 철학의 기본인 것이다 버핏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자기 자산의 99% 이상을 버크셔 해설웨이의 무배당주로 보유하고 주주와 위험부담을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가 일반적인 투자가와는 달리 이러한 투자 스타일을 고집하는 것은 자신이 잘못 투자했을 때 주주들과 함께 손해의 고통을 감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는 자신이 사망한 후에는 자기 자산의 99% 이상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공교연원이 말하고 있다 버크셔에서 웨이의 최고 경영자로서 받는 버핏의 보수는 기본급 10만 달러뿐이다 다른 대기업의 최고 경영자와 비교할 때 가장 적은 축에 든다 그는 스톡옵션도 주주보다 경영자에게 이로운 도구라고 하며 거부하고 있다 이처럼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배당도 없고 주식을 매각하지도 않기 때문에 세계적인 대부호라는 소리를 듣는 버핏이기는 하지만 남들이 생각하는 만큼 사치할 능력도 없고 또 그럴 생각도 없다 그는 꼭 필요하지 않은 인력은 고용하지 않는 등 직장에서도 될 수 있는 한 낭비를 줄이고 있다 경영자 역시 주주와 마찬가지로 주가 상승으로 인한 이익만을 수입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는 오마아 시내에 있는 집에서 매우 소박한 생활을 하고 있다 버크셔에서 웨이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월트디즈니, 코카콜라 등 세 회사의 주식을 대량 보유하여 대표 종목으로 삼고 있다 세계 회사 모두 미국을 대표하는 30대 회사로 구성되는 버핏은 다우존스 30 산업지수에 포함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버핏은 다우존스 주가 평균의 10% 정도를 자지우지하는 영향력을 갖고 있는 셈이다 버핏이 선택한 기업인 만큼 세 회사 모두 미국 최고의 최고 경영자가 경영하고 있으며 장기간에 걸쳐 대표적인 주가지수보다 높은 수익률을 올리고 있다 버핏은 마음에 드는 투자 대상을 발견하면 주식이 아니라 기업을 사듯 투자한다 코카콜라 정도의 기업을 통째로 매수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그 이하 수준의 기업은 주식을 100% 취득한다 초콜릿 회사 시즈캔디숍스, 보석점 보샤임, 텍스터 재화 버할로 뉴스 신문사, 가구점 네프레스카 퍼니처 마트 소프트 아이스크림의 데이 럭키는 버크샤에서 워이의 100% 자회사이다 이들 회사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은 1998년에 매수한 미국 최대의 재보험회사 제너럴리이다 버핏은 복잡한 투자 방법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는 그저 주주를 위한 경영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투자할 곳을 엄선할 뿐이다 다시 말하면 주주를 파트너로 취급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 투자의 핵심이 된다 버핏이 주로 정보를 얻는 자료는 누구라도 쉽게 입수할 수 있는 연차 보고서로 흔히 상상하듯 경영자와 면담하는 등 일반 투자가보다 유리한 방법으로 정보를 입수하는 일은 별로 없다 그는 연차 보고서만으로도 투자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있다 라고 말한다 주식을 구입하는 방법도 일반 투자와 다름없이 주식시장에서 보통 주를 구입할 뿐이다 그래서 그는 월스트리트가 아닌 메인스트리트의 대변자로 통한다 그는 고급 프랑스 요리보다 햄버거, 와인보다 체리코크를 좋아하는 등 여느 대부와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그의 서민적인 성향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이런 버핏의 평소 성향 탓에 그가 1987년에 월스트리트의 황제로 불리던 투자은행 살로만 브라더스의 주식을 대량 취득했을 때는 주들로부터 버핏이 월스트리트와 결탁했다는 비난을 사기도 했다 버핏은 투자 대상을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업종에 한한다 예를 들어 그의 친구 빌게이츠가 경영하는 마이크로소프트 등 천당 기술 종목은 그의 투자 대상에서 제외된다 왜냐하면 변화무쌍한 첨단 기술 기업은 10년이나 20년 후에 캐시플로우를 예측하기가 어렵고 충분한 안전 여유율을 확보하는 그의 투자 스타일과도 맞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투자할 때 사업 내용뿐 아니라 경영자도 함께 고려한다 매년 유명한 기업을 찾기 위해 수백 건에 이르는 연차 보고서를 읽고 있는 버핏은 관심이 가는 기업을 발견하면 우선 그 기업의 경영자를 만나 자신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 자세하게 묻는다 그러면서 그 기업의 경영자가 버핏이 궁금하게 생각한 부분에 대해 얼마나 정직하고 알기 쉽게 설명하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본다 그것은 그 경영자가 얼마나 오너를 위한 경영 다시 말해 주주를 위한 경영을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기업의 오너가 알고 싶어하는 것에 대해 쉬운 말로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는 경영자는 기본적으로 오너를 위한 경영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버핏은 아무리 많은 사진을 보여주고 이런저런 사항을 설명하는 그래프를 그려 보여주더라도 기본적인 사실이 빠져있는 연차 보고서는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고 말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일단 유망한 종목이라고 판단되면 버핏은 주식시장 전체의 동향이나 거시 경제지표 등을 무시하고 기업을 완전히 사버리는 듯한 기세로 10억 달러 이상의 거금을 투자한다 그에게 있어서 주식은 단순한 주권이 아니라 오너십을 뜻하는 것이며 주식을 구입하는 것은 사업체의 일부를 사들이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버핏은 정말로 마음에 드는 기업을 발견하면 사업의 일부를 사기보다 전체를 사들이는 쪽을 선호한다 버핏은 주식시장의 매매 동향이나 투자가의 심리 동향을 보고 투자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바로 이런 점에서 버핏이 일반 투기꾼과 그 성격에 있어 완전히 다르다고 볼 수 있다 그가 보기에 가장 안전하게 투자하는 방법은 캐시플로우를 기준으로 기업의 내재가치를 꿰뚫어보고 그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대량 취득하는 것이다 그래서 버핏은 자신이 철저하게 실시한 기본적 분석인 펀더멘탈 분석을 우선시하고 경제분석과의 보고서에는 전혀 눈길을 돌리지 않는다 자본주의자의 우드스탁 버크셔에서 웨이의 주주총회는 젊은이들의 랑 문화에 견주어져 자본주의자의 우드스탁으로 불린다 그곳에는 버크셔에서 웨이 산하에 있는 100% 자회사뿐 아니라 버크셔에서 웨이가 주식을 대량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들이 대거 참가하기 때문에 마치 축제 같은 분위기에서 이루어진다 1998년에 총회에서는 생명부지의 주주들이 여기저기서 무리를 지어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었다 예를 들면 총회 전날인 일요일 날 보석점 보샤임 옆에 설치된 특별회장에서는 주주들을 위한 작은 파티가 열렸다 이날 이곳은 특별히 주주들만 상품을 살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특별회장의 335호로 모인 편한 복장의 주주들은 각자 버핏에 대한 자신의 의견과 투자 철학을 이야기했다 시카고에서 온 제키 그루트는 어제 야구 경기를 관람하던 버핏은 3시간에 걸쳐 사진 촬영과 사인 요청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전혀 싫은 내색을 보이지 않더군요 주주들과 열심히 만나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라고 감격한 듯 말했다 그루트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한 남자는 버핏 정도 되는 부자는 이렇게 땀투성의 행사를 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고생을 구제하는 것을 보면 그는 이것을 주주들에 대한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자신의 감상을 밝혔다 그때 버핏이 돌연 그 파티장에 나타나 모두들 잘 와주셨습니다 라고 인사하며 자연스럽게 주주들 사이로 끼어들었다 어디를 가나 사인과 질문 공세를 받았으나 언제나 그렇듯이 가벼운 농담을 연발하면서 전혀 싫은 내색을 하지 않았다 일요일 저녁에는 오마아의 중심가에 있는 데어리퀸 매장이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주들로 북적거렸다 그 가게에는 80명밖에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야외 천막과 탁자를 새로 설치해야만 했고 가게 주변의 교통정기를 위해 특별히 현지 경찰관이 배치되었다 데어리퀸이 버크셔 해서웨이의 100% 자회사가 된 이유에는 그 회사의 소푸드 아이스크림이 체리코크나 햄버거와 마찬가지로 버핏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인 탓도 있다 8시가 지나서 저녁 식사를 마친 버핏이 데어리퀸 매장의 모습을 나타내자 박수갈채가 터져나왔다 주주들에게 둘러싸인 버핏은 웃는 얼굴로 수백명에게 사인을 해주었다 이날 저녁 식사를 하기 전에 가졌던 인터뷰에서 버핏은 대규모 주주총회를 열게 된 의도를 다음과 같이 말했다 주식회사라면 적어도 1년에 한 번 꼭 총회를 해야 합니다 이왕 해야 한다면 즐겁게 하는 것이 좋죠 저나 찰스는 돈을 벌기 위해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일이 즐겁기 때문에 경영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가? 라고 묻는다면 답은 단연코 주주들을 위해서 입니다 가능한 한 많은 주주들과 직접 만나는 일은 매우 즐겁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회사의 주주는 대부분이 기관 투자자가 아닌 개인 투자가라는 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주는 단순히 주권을 소유하고 있다가 주가가 내려가면 금방 팔아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들의 파트너입니다 총회에서 주주를 파트너로 대함으로써 그들의 자세가 변한다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버크셔에서 웨이의 주주들은 버핏의 파트너처럼 행동하고 있다 이렇게 버크셔에서 웨이가 자신들의 주주들을 그저 주주로서가 아닌 파트너로서 보는 관점은 1998년 S&P 500 지수의 지표 항목에 버크셔에서 웨이의 주식을 넣을 것인지에 관하여 벌어졌던 논의가 결국 무산되버린 이유와 관련이 있다 버크셔에서 웨이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 대부분은 빠르게 주식을 매매하는 투자신탁 등 기관 투자자가 아닌 장기 보유를 전제로 하는 개인 투자자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이 바로 그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버크셔에서 웨이의 파트너인 주주들은 부득이한 일 없는 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지 않는다 따라서 버크셔에서 웨이 주식의 거래량은 다른 대기업에 비해 상당히 적기 때문에 지표 항목으로 삼기 어렵다 그뿐 아니라 증권회사도 버크셔에서 웨이 주식을 매매해봐야 큰 수수료를 벌어들일 수는 없다 또한 기관 투자자의 비율이 적기 때문에 버크셔에서 웨이에 대해 보고서를 쓰는 경제 전문가도 거의 없다 주주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셰어홀더 밸류 이것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주주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미국식 경영 철학으로 풀이된다 셰어홀더 밸류 즉 주주 가치에 입각한 기업 경영은 1990년대 후반 들어 미국 이외의 나라에도 퍼지기 시작했는데 한때 몇몇 나라의 경영자들은 셰어홀더 밸류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직원과 지역사회의 이익을 무시하는 반사회적 행동원리라고 단정지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단순한 의미가 아니다 1999년 3월 뉴욕 증시시장의 다운존스 주가 평균은 처음으로 1만 포인트를 돌파했다 3년 사이에 주가 수준이 거의 두 배로 뛰어오른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아메리칸 온라인과 야후를 필두로 하는 인터넷 추가 급등하자 미국 주식은 1980년대의 일본과 마찬가지로 버블화하여 언젠가는 터져버릴 것이다 하는 견해를 보였다 특히 버블화의 후유증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일본에서 미국 주식 버블로는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다운존스 주가 평균을 직접적으로 끌어올렸던 것은 인터넷 관련 주식이 아니었다 다운존스 지수에는 인터넷 관련 주식은 물론이고 세계 첨단 기술 업계를 이끌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나 인텔, 시스코 시스템즈 등의 주식이 포함되지 않았다 다운존스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버핏 주식인 코카콜라, 월트 디즈니,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와 GE, IBM, 메르크, 니스트먼 코닥, 존슨앤존스, 캐터필러 등 전통적인 대기업이었다 이들 대기업이 막대한 부를 창출하여 1990년대 후반부터 미국 역사상 최장 기간 동안의 주가 상승을 연출했던 것이다 미국 기업은 1980년대 저가격 고품질의 자동차나 전자제품을 수출하는 일본 기업과의 경쟁에서 패하여 고통스럽지만 혹독한 리스트럭 처링을 단행했어야만 했다 그들은 일본 기업의 전매특터라 불리던 품질관리 등의 방법을 탐용스럽게 모방하는 한편 회사는 누구의 것인가 하는 새삼스러운 질문을 던졌다 그래서 얻게 된 대답이 바로 기업은 소유주, 즉 오너의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라는 주식회사의 기본 이념이었던 것이다 이처럼 주식회사의 기본 이념으로 돌아가 혹독한 구조조정의 과정을 거친 기업 중 특히 1990년대 초반까지 거액의 적자를 냈던 GM은 1990년대 말에 이르러서 세계 자동차 업계의 재편을 주도할 정도의 수익력을 되찾게 된다 자본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경제의 심장문은 주식회사이며 주식회사가 부를 창조하지 못하면 국가도 번영할 수 없다 정부는 부를 분배하고 가게는 부를 소비하는 데 비해 부를 창조하는 것은 기업, 즉 주식회사인 것이다 주식회사가 소유주인 주주의 이익을 늘리는데 충실하면 결과적으로 직원이나 지역사회, 거래처가 윤택해지고 이것은 결국 국가 전체의 부가 커지는 주요 원인이 된다 코카콜라의 최고 광영자였던 더글러스 아이베스터는 주주와 직원의 이익은 모순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